베트남어 문법, 학기에 관한 표현인데, 학기는 한국과 반대입니다. 학기 목 일학기, 학기 하이 이런데, 일학기가, 베트남은 가을학기입니다. 그 다음에 학기 하이가 봄학기 이렇게 되면 한국이 봄, 가을로 되는 것에 비해서 베트남은 학기가 한국과는 반대다.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은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하고도 조금 다른, 한국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학기에 관한 서류입니다. 학기 한 번 이렇게 해석하네요. 일학기, 위학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. 원역이 좀 약한데. 원역 요리가 keywords 예약이 달라진 것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원역 pet Jerry Beatton